안녕하세요. 한국클린케이 운동화 빨리방 본사 대표 강정수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운동화 세탁의 경험으로 운동화 자동세탁기, 운동화 건조기를 개발했습니다. 오늘은 운동화 자동세탁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계는 여스클레용 라운드리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계를 제작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산업용 기계이고요. 1회 사용요금은 6불입니다. 현재 LA 뉴욕에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기계에 대해서 장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계는 설치가 아주 간편합니다. 두 번째로 내부에 특수 솔이 부착되어 있어서 운동화에 데미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솔이 3개가 부착되어 있고요. 네, 되어있고요. 기계 또 하단에 소바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떨림 소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들만의 장점이고요. 자, 그러면 바로 운동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후, 를 하는데 지금 아, 운동화 아주 더럽군요. 네, 그러면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클래, 두클래, 세클래, 네클래, 다섯, 여섯클래 이렇게 지금 넣었고요.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이 안으로 이렇게 쏙 넣어서 이렇게 받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아까 육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육불이고 한국에서는 한 6천 원 정도인데요. 이렇게 바로 넣으면 되고요. 네,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자, 이렇습니다. 동기를 넣을 때는 아주 강한 첨입이 있습니다. 빨리 넣으면 이렇게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 일단은 1번이 뭐냐면 화이트 슈즈. 그러니까 요거는 흰 종류이니까 화이트 슈즈를 넣고 2번은 블랙 슈즈, 3번은 스웨이드 슈즈인데 아, 저 오늘 흰 종류이니까 화이트 슈즈로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자, 확인만 누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36분입니다. 자, 그러면 36분이고요. 조금 이따가 요렇게 또 자동으로 투입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와트. 지금 와트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물이 지금 내부에 들어가고요. 네, 잘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 요 기계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워셜이라고 워셜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미국에서 워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이 소리가 좀 나지요? 이 소리도 뭐냐면 세제가 자동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겁니다. 네, 자동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신발이 잘 빨려져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세탁된 운동화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세탁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한클리, 한클리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제어그라게 빨렸네요. 자, 정말 아까 더러운 건데 네, 잘 떄렸고요. 자, 한번 이렇게 잘 비춰보세요. 약간은 참 더러웠는데 좀 깨끗한 편입니다. 네, 이렇게 잘 됐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보고요. 자, 그러면 바로 운동화 예스컬리용 건조기를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으실 때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걸면 돼요. 네, 빨리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네, 이거는 혓바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자,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요. 아까 또 설명을 하자면 여기 구멍에서 바람과 열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 신발 속부터 아주 깨끗하게 잘 말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은 송풍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예스컬리가 들어가고요. 자, 이거는 투시창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신발이 어떻게 건조가 되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국 돈으로 4천 원이고요. 미와로는 4불입니다. 네, 그러면 4불이 들어갔고요. 네, 한국 돈으로 4천 원이 들어갔고요. 예, 그러면 바로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이것도 자, 그 사양을 한번 자 네, 그럼 영상한테 붙여주세요. 네. 이거는 30분 건조를 하면 거의 한 95%가 건조가 가능합니다. 네, 쉽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LA, 뉴욕에서 워실로 지금 판매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30분 건조 완성, 코인앤, 세탁소, 세탁소에서도 이런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탁소에서도 이런 기계를 고민을 하시면 매출이 쑥쑥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운동화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아마 10불에서 15불까지 받고 있는데요. 네, 세탁하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한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조된 운동화를 한번 꺼내볼까요? 자, 얼마나 잘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아주 고송고송하네요. 자, 잘 비춰보세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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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까 더러운 신발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흰 신발도 얼마나 깨끗한지 아까와 영 다르게 깨끗하게 좀 잘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라운드로에서 아주 95% 이상이 세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잘 한번 비춰주세요. 네,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말랐습니다. 네, 정말 잘 말랐고요. 네, 30분이면 건조가 다 된 신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우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화번호가 010-2811-8299입니다. 자, 이메일은 su2356 골뱅이 코리아닷컴입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린케이 운동화 발방 대표 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